이즈링크 레벨 2 유닛 1 New to this town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보면요 new 라는 말은 새로운 이란 뜻이죠 그지 그래서 to this town 이 마을에 처음 온 사람 저 이 마을에 처음 왔어요 이런 뜻이지요 town이 마을 이라는 뜻이구요 자 this 는 이것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this town 하게 되면 이 마을 이라는 거고 to this town 하면은 이 마을로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갔어 그러면 그 마을 사람한테 I'm new to this town 이렇게 하면 저 이 마을에 새로 왔어요 자 그 다음 학교에 가서 나 전학생이야 I'm new to this school 이렇게 해주면 내가 여기에 처음 온 사람이다 라는 인사가 되겠어요 자 내려가서 같이 해석해 볼게요 excuse me excuse me I'm new to this town where is the bank 자 첫 번째 이 인사말 excuse me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인사말인데요 인사말이기도 하고 어 저기요 라는 뜻이에요 저기요 또는 뭐 실례합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자 같이 해볼까 excuse me 음 그래서 저기요 실례합니다 누구 부르면서 뭐 질문하거나 할 때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I'm new to this town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저 이 마을에 처음 왔어요 를 나타내는 말이 I'm new 나 여기 처음이에요 to this town 이 마을에 알겠죠 자 I'm은 우리가 I와 M을 줄여서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I'm new 나 여기 처음 왔다고 새롭게 온 사람이라고 where is the bank 자 where이란 말 잘 알아줄게요 자 where은 장소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어디 라는 뜻이야 어디 어디야 where is the bank 자 bank는 앞에서 단어할 때 배웠죠 어디였어요 그치 은행이었지 그래서 where is the bank 하면 은행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길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니까 은행 어디 있어요 뭐라고 where is the bank 그치 그치 hi it is over there hi 인사해줬구요 it is it is 이것은 그것은 이란 뜻이니까 그치 그것은 이거 이거는 뭐지 그치 은행은 이 말이야 그것은 is 있어요 over there 자 다 같이 over there 자 다 같이 은 뭐냐면 저기에 저 너머에 손가락으로 멀리 이렇게 가리킬 때 저기 있잖아 저기 우리 이렇게 말하지 영어로 over there it is over there 하면 아 저기 있잖아요 저 너머에 있어요 where is the museum 자 또 다른 질문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where 이란 말 나왔죠 자 where이 나오면 장소를 묻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느 위치 museum은 어디더라 그치 박물관이었지 그러니까 where is the museum 하면 박물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어디 볼 일이 많은가 봐요 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it is next to the bank 한 번 더 it is next to the bank 이렇게 말했죠 자 it is 이거는 그치 그것은 있어요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next to는 next만 하면 뭐 다음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next to next 랑 to가 같이 이렇게 만나 있으면 어디 옆에 라는 뜻이에요 어디 옆에 어디 옆에 자 물결 옆에니까 물결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온다고 했죠 그거랑 같이 해석하면 아까 앞에서 배운 은행 옆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it is next to the bank 하면 그것은 자 그것은 뭐죠 여기서 그렇지 박물관이겠지 앞에서 박물관 물었으니까 박물관은 은행 옆에 있어 이런 말이 되는거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그치 여기 봐봐 뱅크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뮤지엄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나타낼 때 무엇이 어디 옆에 있어요 하면 it is next to the 어떤 건물 이름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벌레 친구 벌레 친구가 또 물어봐요 where is the hospital where is the hospital 이번에는 어느 위치 물어봤어요 hospital이 뭐더라 병원이죠 그래서 병원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it is next to the museum it is next to the museum 라고 해석한다고 했어 됐죠 뒤에 나오는 거랑 같이 해석하야라고 했어요 where is the park 어디 park는 공원 where is the park 공원 어디 있어요 또 물었어 here here 어디 여기 여기잖아 you are in the park you are 네가 있어 네가 지금 있어 어디에 in the park in은 어디 안에 라는 뜻도 있고 그냥 어디 넓은 곳이라면 어디에 라고 그냥 바로 해석하면 돼요 아 네가 있는 곳이 공원이잖아 너 공원에 있잖아 이런 말이에요 oh thank you 고마워요 라고 해서 이게 화면이 어 준비됐다 그지 자 그래서 thank you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일과 내용 잘 이해되나요 어 이 친구가 노란색 이 친구가 마을에 처음 이사를 와서 남자친구에게 bank museum hospital 그리고 park 이런 위치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혼자서 잘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